6월 18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군내 코로나19 종합상황 전해드립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천안함 유가족협의회장과 최원일 전함장 등 천안함 관계자 4명을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천안함 관계자 측은 전사자와 생존 장병에 대한 명예회복과 음모론 차단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됐다는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이 지난 2011년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6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고고병수 아사로 1950년 12월 입대, 1951년 8월에 시작된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며 포국의 영웅 기한 행사를 갖고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7일 한산도함에서 이뤄지는 도서지역 주민 해상순회 접종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군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접종 현장을 점검한 부총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접종 지원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군대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자고 말했습니다. 육군 54단, 80산 여단 장병들이 지난 9일에 개소한 대구 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극적인 대민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센터에서 식사 지원과 생필품 전달, 구호 물품 분류, 방역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센터 운영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